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분하십시오. 지난주에 법의 실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 가지로 말하다가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관뒀는데요.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열 가지라는 거예요. 열 가지. 열 가지가 뭐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으로 얘기하고 색수상 행식으로 얘기하고 12초 안이비설시니 색상행리축법 또 18개 안식의식 비식설시 신식의식 18개로 설명을 해요. 반야신경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실상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실상을 뭐예요 여러분이? 십여시라고 해서 열 가지 진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뭐예요? 방평이에요. 중생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 따라서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부처님이 뭐를 다 알아요? 과거 인행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해서 어떻게 과부받고 있는 걸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점쟁이가 아니고 인과를 한다 이 말이라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먹을 걸 주어서 이끌어가고 먹을 게 신경이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먹는 얘기 안 하고 먹고 있는 게 아니냐고 다른 얘기를 해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지식, 능력, 인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시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모습. 여러분이 생김생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습. 모습이 다 다르죠. 지문 다 다르듯이 이 세상에 자갈도 하나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모래도 하나 같은 거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책을 보면. 다 다르듯이 이 세상에 모습이 다 백천만억 중생이 다 다르고요. 형상이 다 다른 거라요. 우리 논에는 비슷비슷하게 유럽사람을 보면 일본사람, 중국사람, 한국사람 구분 못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라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인연 모든 존재는 성정,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 독일 스님은 이런 모습이죠. 내 성정과 성품이 있잖아요. 급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안 좋은 거. 화 잘 내고 이런 거. 그런 내가 성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정. 성품과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지고 어떤 사람은 급해서 다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능글능글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 타고난 성정이 다 자기 업으로서 하늘부터 받은 기운이 전생으로 받은 기운이 전부 다르다는 거야. 성정이. 부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 몸, 남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의 몸하고 축생 몸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 다 뭐예요. 상이 다르고 성질 다 다른 거야. 이 세상에 백천 그 풀뿌리 약초도 다 성정이 뭐예요. 성질이 비슷비슷한다고 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다 다른 거야. 아이가 아니예요. 뭐가 다르더라도. 또 그러니까 이런 상과 성품으로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체. 불교에는 최상용 자체, 모습, 쓰임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컵이면 뭡니까. 컵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이잖아요. 여기에는 용도는 뭐예요. 물을 마시는 용도래죠. 쓰임은. 이것이 이 자체. 이 컵 자체. 물하고 컵. 이 자체를 체라 한다. 체. 전체 체. 근본. 그러니까 덕예스님의 성전과 모습 이 자체야. 덕예스님의 수길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 이걸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시력이라고 해요. 이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힘이 있어요. 모든 식물에도 모든 유적무적물에 다 에너지가 힘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힘. 지식의 힘. 육체의 힘. 아는 힘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고 정진의 힘이 있고 다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물리학법칙에 의해서도. 존재하는 건 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에너지 없는 게 없다니까요. 이 티끌도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이 그루 MC자성이라는 이런 유명한 상대성 원리에서 진량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건 뭡니까. 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 뭐를 성취하고자 도달하고자 이루고자 나라를 발전시켜 통일을 하고자 중생을 제도하자는 이런 에너지겠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뭡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원이. 무량무수 무변한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힘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뭘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힘도 있죠. 마음의 힘도 있지만 힘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우리는 뭐래요.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걸 작이라고 해요. 여시작. 스님 같으면 믿음의 힘을 가지고 교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학문하고 어떤 사람은 의술을 하고 다 다르죠. 가지가지 어떤 사람은 상업을 장사를 하시고 자기마다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뭐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뭡니까. 교활을 하는 게 자기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에 빌려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잘 본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나를 떠나서는 답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러한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냥 여기 안 왔다니까요. 다급생 내의 원인에 의해서 제가 금생에 법을 핀다니까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따른 한가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자연과학에서는 인력의 법칙이지만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잖아요. 중력 뭐 이런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뭡니까. 오직 심어서 거두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건 뭡니까. 못 거둬요. 네가 부를 원하잖아요. 내가 안 심었죠. 부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백천을 들어와도 다 토해낸다니까요. 지킬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니까요. 그럼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냐. 그거를 부처님 최고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심으면 뭡니까. 지금도 복받고 다음 생도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거예요. 법이에요. 지금도 복받고 다음 생도 복받고 천대만대 복받는 거예요. 법이에요. 진리. 지금 내가 악행을 하면 뭡니까. 지금도 고통받고 다음 생도 복받고 저기 고통받고 천대만대 받는 거예요. 모든 걸 신어서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법문한 결과를 뭡니까. 보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씨앗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땅에 심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태양이 있어야지 햇빛이 있어야지 구름이 있어야지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걸음 뭐 저기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흙에 그런 수십 수백 수천 억만의 인연에 의해서 뭡니까. 꽃피고 열매 맺죠. 그 연이 있는 거예요. 연. 조건. 그러니까 내가 법을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스님의 모습을 가지고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법을 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심냐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한때는 뭡니까 한 5, 6개월은 신도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냥 다 그냥 받아들였지만 그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연 따라왔다 연 따라 가니까 또 인연 따라 오니까 그런데 반드시 심음은 뭡니까 인연이 오죠. 인연이 신이 법을 피우니까 여러분이 인연이 됐잖아요. 법연이 여러분하고 나는 사업하려고 만난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축구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시켜서 열반 영원한 걸림없는 자유와 해탈을 통해서 중생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온 거고 나는 그렇게 되도록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잖아요. 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런 마음에 깊은 심중에 그런 부처님의 법을 피우겠다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인연이 오는 거죠. 연 연이 없으면 뭡니까 제가 법을 못 피우는 겁니다. 못 피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인연이 오는 거를 보면 뭐예요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나 이 일이 된다 안 돼도 알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지금이 때라는 것도 알고 그 분별하는 게 뭡니까 5, 60이 돼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분별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 와도 뭐예요 다 투자해버려 그냥 쭉 박여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혜와 안목이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다 털려서 다시 심어야 돼요. 못 이뤄야 돼요. 인연을 보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할 때는 인연을 딱 보면 사람 옆에 붙는 걸 보면 일이 된다 안 된다를 100%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에 따라서 뭡니까 꽃을 피고 못 피는 거거든요. 이루고 못 이루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을 모르면 뭡니까 내 뜻이 아무리 커도 인연이 무슨 인연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이란 우리의 우즈벗게 인생 살이라는 것은 심어서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는 안 이루어지죠. 부처님은 중생이 없으면 뭡니까 부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 부처라고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연이 없으면 또 이러한 결과 그렇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뭐가 합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깨달아서 바르게 가기도 하고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을 크게 잘못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내 결혼하겠다 서로 인을 심어서 부부가 인연을 걸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지혜했고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어떤 인연의 자식이 오든지 바르게 잘 자라죠. 그런데 맨날 쌈질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결과가 어떤가 피참하죠. 피참하다니까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 결과가 이게 다른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로 이걸 이렇게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밑바닥부터 올리거든요. 우여한 뭐 또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갚음이 있어요. 보호. 과복을 하잖아요. 나한테 갚아주든지 내가 갚아야 된다고 모든 일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세세생생 법을 펴서 갚든지 여러분이 생명을 던져서 갚든지 부처님의 은혜를 저는 생명을 던져서 법을 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무량한 과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내가 심어서요. 조건을 만들어요. 내가 뜻을 세워서 인연을 걸어서 결과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어요. 인연 과보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 끝 뭡니까. 시작이라는 건 뭡니까. 여시상 모습 있잖아요. 현상 이 현상부터 말 복까지 과복까지 복까지 시작과 끝 본말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써 놓은 건데요. 한문으로 시작과 끝이 구경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구경무아 들어봤죠. 우리 수행이 구경에는 뭡니까. 내가 없애야지만 뭐예요. 진시보살이에요. 진짜 보살이에요. 그전에는 뭡니까. 비보살이고 비불자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동안은 뭡니까. 절대 불자가 아닌 거예요. 저도 어떤 경우에 그런 거를 느낄 때 한편으로는 뭡니까. 중생심으로는 이해하지만 불심으로 보면 비참해요. 냉정하게. 이야 어느 세월에라는 생각이 딱 온다고. 어느 생에 무섭다니까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구경 구경열반 최후에는 뭡니까. 반야신경이 나오죠. 모든 보살 반야바람이란 의지에서 뭡니까. 고심 무가에 무가에 고무유 공포 일체 걸림없고 걸림없고 일체의 두려움과 공포없고 원리 전두몽상 절대로 생각이 탐진치에서 내가 조종되지 않고 그걸 전두몽상이라고 하죠. 생각이 거꾸로 가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열반한다고 딱 나오죠. 전두몽상 구경열반 그러죠. 반야신경이 나오죠. 열반한데 이 구경이란 게 뭐예요. 최후의 그 쩡점 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러분의 그대로 모습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30이상 80종을 갖췄어요. 왜 지혜와 공덕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고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아니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는 지혜와 자비와 공덕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귀해하거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덕일 수 있는 내가 이전까지 전생부터 살아온 다급생네에 살아온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다급생네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오시는 겁니다. 이 모습에 뭐가 있어요. 성품 다 들어있고요. 그 자체가 있고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작 거기에 여러분이 심은 게 있고요. 거기에 인연이 있고요. 거기에 결과가 있고요. 거기에 가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제도 내가 저 양조에서 오신 보사님한테 당신 아들이 이 스님 범 만나기 이 불법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되게 불편하고 힘든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을 앓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문제지 저 아들은 교도수를 들락거리고 아무데나 시비 걸어서 반 죽여버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말 미친 자식이지만 뭡니까? 조그만한 천안 해안으로만 봐도 불안까지 안 가도 그거로만 봐도 뭡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아무 죄 없는 희생자고 내가 다 심어서 보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불안으로 가면 뭐냐 나는 중생이고 뭡니까? 죄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이게 자기한테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이 기도는 허사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결정코 이해하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티끌만큼 이해한 거예요. 티끌만큼 지금부터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경에서는요 내가 아는 거는요 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경에서는 여러분이 삶을 이 십여 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현실의 나의 모습과 여시상 여시상 여시체는 뭡니까? 현실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는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여시 여시작은 여러분이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가 내가 어떻게 마음 쓰고 있나 에너지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힘이잖아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여러분이 죽은 성장은 안 다니잖아요. 그 힘이 있잖아요. 여시력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쓰면서 뭡니까? 삶을 만들어가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해서 만들어가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은 세상을 우리 사업가는 구분분토 주야 육시로 연구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농사짓는 사람은 지금 정신없죠. 봄철인데 만들어가잖아요. 별을 심으든 뭘 심든 심어서 뭡니까? 심은 대로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고 거기에 가품이 있다. 이 말이라 뭐 여러분 부처님 깨달음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것이 기품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법을 이해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사기만 백번을 당하고 왔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 사기친 사람이 다 부처로서 내 눈앞에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 거예요. 다 손바구 저승가서도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윤회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단순 명료하다고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인연진 모든 친근 원소 모든 인연들이요. 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희생해서 희생해서 나한테 인과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내 눈을 뽑아서 선물시키고 어떤 사람은 내 간을 뽑아서 회탈시키고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법으로 해석하면 진리로 그런데 그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답 없는 거예요. 평생 답 없다니까요. 원수는 영원히 원수예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먼지 티끌처럼 가득 채워도요. 그 인연이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돼요. 불보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보살로 내 마누라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나 성불시키네 이렇게 보이면 된다고 옛날에 여러분 중동에 7,80 전에 한참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르신네들 다 대한민국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저기 사막에 가서 일하시고 1년씩 2년씩 제대로 공덕 쌓은 겁니다. 제대로 복진 거고 중생 절대 용서 안 하죠. 여러분 지금 남편이 어떤 남편이 지금 마누라 어떤 부인이든 시부모 장인 장모 친부모 아들 딸 형제 인연 세상 인연 어떤 인연이든지 여러분 그게 나를 반드시 성불로 이끌어서 완전한 지혜와 자비와 덕을 쌓게끔 하는 인연인 줄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시보시라 안 거예요 그게 모르면 시보시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슬퍼하며 살아요 머리로는 아는 행동으로 안 되니까 슬퍼하며 산다고 법으로 결심하죠 안 슬퍼하고 살겠다고 순간순간 결심하면서 끊어내고 있죠 왜 이 말대로 안 하면 뭡니까 영겁토로 인간행과 천상의 굴레와 육두윤회의 굴레를 이 올가미를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중생이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세상의 돈을 다 갖고 있던 세상의 건강을 다 갖고 있던 세상의 부경원을 다 갖고 있던 여러분 굴레를 백천개를 끼고 있는 거예요 법의 상에서 법의 부처님 말씀에서 분생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눈물이 나서 진심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법을 필 수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이걸 알고 돈을 벌어라는 거야 자 이 정도로 제가 십여시를 설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이걸 편안하게 이해를 어느정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입장에서 왜 저렇게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왜 법문을 저렇게 해야지 그 뜻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거예요 법문이 내 느낌에 부처님은 너무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티끌만큼 한 거라는 것을 낭중에 알게 돼요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얻을 복을 다 얘기하면 다 미친다고 했어 안 미친다고 했어 여러분 그런 말 무슨 말 못 알아듣잖아요 이해 머리로 그냥 그런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 삶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내 정직한 여러분 삶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방이라니까요 그 말이요 정말 나한테 그냥 비수처럼 꽂혀서 영원히 안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게 더 세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얘기했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라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절대로 부처님이 제법의 실상은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지금 내가 인과를 말하지만 내가 말한 거는 코끼리 귀때기 만진 거예요 이해됐어 지금 코끼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부체를 얘기한 거로 내가 알고 본문했다고 코끼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코끼리는 머리가 크고 코가 몇 미터 대고 귀가 부체만 하고 다리가 기둥만 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십여 시를 부처님 법문을 항상 하면서 꼬리 잡고 코끼리 코를 잡고 여러분 내가 저기 뭐지 코끼리를 설명한 그런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법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표현한 뭡니까 나도 비참하죠 그럼 니 다 알고 하지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여러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개성으로 이걸 가타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 그래 대웅전 거라잖아요 정멸보궁 이런 얘기를 하죠 정멸 부처님의 그런 어떤 법의 세계를 말하죠 세상의 영웅이신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항상 삼계를 말하는 거야 삼계 천상 천신들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중생 육도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할 때는 알았죠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랠 길 없어 천신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천신이나 세상의 모든 육도중생들은 어떤 신들도 모릅니다 부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 깜깜이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네 부처님의 힘이나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음과 해탈과 부처님의 힘 심력을 하지 열 가지 힘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거 법에 대해서 설법에 대해서 팔해탈 어디에도 권림 없는 거 여러 가지 산매 여러 가지 산매 사선정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해인산매 화강산매 얘기할 수 있죠 수 없는 산매 들며 그 밖의 부처님이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거를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이나 두려움 없음이나 여러 가지 걸림 없음이나 이런 수 없는 산매를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이런 세계를 아무도 사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산매의 세계 부처님의 열 가지 지혜의 힘인 세계 부처님의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인 세계 부처님의 여덟 가지 걸림 없는 세계를 이 세상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한 사람은 뭐예요 미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굴렸다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영원히 아비 중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이 굴리면 안 된다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굴림은 여러분 끝난 거야 깊이 부처님 법을 깊이 끝뜻을 궁구하는 건 많았지만 내 머리로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거는 끝났다 이 말이야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니라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구죽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으므로 매우 깊고 미미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억겁이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당하시고 자 보세요 부처님이 하신 거는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이 아니고 무량 억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런 걸 얘기하고 금생에 내가 몇 년 이런 걸 얘기하면 진짜 뭐가 웃어야 될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부처님은 뭡니까 한량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행하시고 여러분이 금생에 부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은 계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내용이 다 나오는데 육바람을 거의 안 하잖아 거의 안 합니다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해도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지 진심으로 법으로 진리로 영으로 혼으로 뼈로 안 합니다 있죠 있는데 드물다고 부처님은 뭡니까 이렇게 무궁과자 절대로 이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천적으로 받들어 섬겼다라고 돼 있죠 건강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억급의 세월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은 나는 금생도 기도하다 졸리다는 동무 피곤하다는 동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끝난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보면 우리 삶은 뭡니까 쳐다볼 가치도 생각을 가치도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무익한 인생이라 이익이 없어 부처님이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이런 한 줄을 놓고 생각하면요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간다니까요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딱 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자신이 불쌍해서요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다 이 말이라 왜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범윈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범윈하려면 아주 괴로워요 왜 이게 너무 비급이니까 이건 뭐 깜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아예 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설법합니다 보리다령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는 깨달음의 도량에서 이 시방세계 한량없는 부처님이 이루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자기는 성불한 걸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이처럼 여자로 와서 깨달았다 해도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당신님은 시방세계 무량한 한량없는 불부 부처님이 다 이 심력과 사무소와 사무소와 파레탈과 무수한 산매 이런 것을 다 본다는 거야 우리는 안 보이지 부처님은 다 봐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 부처님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요 사실은 그 자비가요 그냥 폭포화 같은 거예요 왜냐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 듣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쁘게 말하면 비참하게 말하면 돼지한테 진주를 매일같이 트럭으로 몇백 트럭씩 갖다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부처님이 왜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다이아몬드인 줄 알을까 모르니까 그 심정이 제가 느껴졌다니까요 이 중에 혹시 돼지가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물어갖고 팔 거 아니야 주인한테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제가 왔다고 야 이 무지중생 세상에 먹을 거 이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천하를 다 배워도 가져도 내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거는 게 중생인데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이 본문 준비하면서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건데 라는 그게 뭐냐 불쌍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면 오직 자비심뿐이야 이래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안 하야 되는데 너무 자비심이 넘치고 넘치니까 이 본문 안 가요 원래 여러분 여러분이나 내가 알아도 못 알아도 못 알아도 뭔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